자 다음은 농협생명이에요 농협생명은 딴 거 다 볼 거 없어요 네 뭐 종신보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암플러스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원발암, 전이암, 재발암, 소외감 발생하는 모든 지역 최대 1억까지 1억까지 가입이 되고 100세시대 100만원으로 100세까지 지원받자 암플러스 농협거에요 기본 20년 갱신, 비갱신 이렇게 있다 네 해양환금은 70%? 20년일 때 73%? 네 이건 모르겠네요 예 주기약 병원비 든든하게 농협, 의료비, 보험 1년간 들어가 본인부담금 보장해달라 상해 질병 상관없이 네 상해 질병 네 그래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나머지는 뭐 투스텝 종신보험 뭐 이렇게 있구요 나머지는 뭐 크게 바뀌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납이 완료 후에 플러스 지원금 좋죠 5년납의 경우 7년납, 10년납 이렇게 정립이 가능합니다 네 중도 인출되고 네 그래서 퀴즈도 있고 지금 최대 1억까지 10년간 보장이 된다 자 암플러스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원바람, 재발한, 전이함, 소외감 구분 없이 암으로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용을 매년 1억씩 지급한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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